돌려줍니다 스무 바퀴 서른 바퀴 정도 스피닝릴을 사용을 하실 때 줄이 꼬이죠.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구조상 그 꼬이는 원인하고 그 해소방법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조 박사의 피싱랩 시작하겠습니다. 스피닝릴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 낚시줄의 진행방향과 감기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낚시줄은 꼬입니다. 최신릴들은 그나마 덜 꼬이지만 그래도 꼬여요 꼬이면 보세요. 이렇게 되죠. 앞쪽에서 낚시줄이 이렇게 꼬이는 거 그래서 팁 쪽에서는 팁하고 같이 가이드랑 같이 꼬여 버리는 게 아주 귀찮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꼬임이 잘 일어나는 경우라고 따지면 너무 작은 릴 같은 릴이라도 스플 구경이 작은 릴 그게 잘 꼬이고요 그런 스플의 구경이 작은 릴에 적당하지 않은 굵은 줄을 사용을 하시면 더 잘 꼬여요 또 회전하는 루어 스푼이나 스피너나 날개가 달린 루어 그런 거를 사용을 하거나 좀 품질이 좋지 않은 루어를 사용하면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낚시줄을 꼬이기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꼬이냐 시계방향으로 꼬이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꼬이느냐는 원래 기전으로만 따지면 시계방향으로만 꼬여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꼬여요. 왜냐 스플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시계방향으로 꼬입니다. 근데 루어 때문에 꼬이는 경우는 시계방향으로 꼬일지 반시계방향으로 꼬일지 그거는 루어 회전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루어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낚시하다 꼬이는 경우는 드랙이 풀리면 그 거리만큼 시계방향으로 꼬임이 발생을 합니다. 드랙을 쭉쭉 차고 나가게 했다. 드랙을 차고 나가는 거리만큼 계속 꼬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이 다 나가는 거긴 거야. 오오오오! 와아! 으메이잉! 와아! 자 이렇게 드랙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경우에 낚시줄이 이제 꼬이게 되는데요 뭐 지금 한참 파이팅 중에는 줄고임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열심히 파이팅을 해서 다 끌어옵니다 다 끌어와서 물고기 뜰 채 다 막다 그리고 기념촬영도 하시고 흥분을 좀 가라앉히신 다음에 바로 그냥 캐스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낚시줄 전체에 다 꼬임이 번져나가니까 캐스팅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낚시줄 이렇게 루어를 늘어뜨리고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루어가 뱅글뱅글뱅글 돌기 시작할 거에요 꼬여있는 반대방향으로 풀리느라고 루어가 돌고 있을 거에요 방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덜 돌 때 오히려 그 돌든 방향으로 더 좀 꼬아주세요 손으로 스무 바퀴 서른 바퀴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반대로 꼬아준다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나서 캐스팅을 하시면 중화가 됩니다 꼬였던 게 반대 방향으로 풀리면서 자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이 기전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한번 다시 확실히 좀 굵은 줄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드랙으로 차고 나간다 그러면 이 라인 롤러서부터 이 바깥으로 나간 쪽은 꼬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꼬여지는 거죠 이 꼬임이 드랙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꼬여진 거에요 이 꼬여진 라인 꼬임이 이걸 풀어주지를 않고 그냥 다시 캐스팅을 해버리면 이 안쪽으로 꼬임이 전부 전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30m 캐스팅했다 그럼 30m가 다 꼬여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랙을 많이 사용해서 고기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 기념촬영도 하고 한숨 돌렸어요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하시기 전에 좀 루어를 늘어뜨려 놓고 보면은 꼬였던 방향의 반대 방향 아마 바이지 방향으로 루어가 빙빙빙빙 좀 돌 겁니다 가만 내비두시면 루어가 돌다가 서요 그래도 루어를 좀 잡고 그 돌든 방향으로 더 좀 이렇게 돌려서 반대로 좀 낚시줄이 꼬이게 해 주십시오 20바퀴 30바퀴 정도 자 그리고 캐스팅을 하면 완화가 중화가 됩니다 그랬는데 던지고 봤더니 어? 아직도 줄이 이렇게 코일상이 잘 안 풀어지고 이렇게 보통 늘어진 걸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파도처럼 나가면 많이 풀어진 거에요 근데 이 그렇지가 않고 아 이렇다 아 이거 아직 꼬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면 드렉만이 사용해서 물고기 잡은 후에 기념촬영 하시고 아차 풀지 않고 그냥 캐스팅을 해버렸다 그러면 캐스팅 거리만큼 줄이 다 이렇게 꼬여 있을 거에요 그땐 어떻게 하느냐 줄이 이렇게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낚싯대를 줄하고 같이 이렇게 왼손으로 이쪽을 잡아 주시고요 오른손으로 낚싯대 뒤를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낚싯대를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릴이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게 이렇게 좀 돌려주세요 릴 아래에서 릴 아래에도 릴이 바깥쪽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게 낚싯줄과 같이 왼손으로는 잡고 오른손은 버트를 잡고 돌려줍니다 스무 바퀴? 서른 바퀴 정도? 물론 루어는 떠내려가거나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스무 바퀴 서른 바퀴 돌려주세요 그리고 감습니다 줄이 아마 대충 풀어줬을 거에요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해 보시고 아직도 꼬였다 꼬임이 남아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스무 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낚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줄이 꼬임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낚싯줄에 수명도 누르고요 꼬임 때문에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것도 좀 이렇게 예방이 됩니다 다른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낚시를 오늘 하루 낚시를 하시고 철수를 하기 전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혹시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으시다면 아니면 웨이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주 좋아요 낚싯줄을 누워 달지 마시고 이렇게 열어서 그냥 물살에 이렇게 풀려나가게 놔두십시오 배를 탄다면 배를 몰고 슬슬 가면서 줄을 계속 풀어주셔도 돼요 누워 없이 그냥 빈 줄이어야 됩니다 슬슬슬 풀려나가겠죠 이렇게 된 다음에 닫으시고 낚싯줄을 이렇게 잡으시고 천천히 감아주세요 그러면 꼬였던 줄이 풀리면서 감깁니다 이 방법을 한번 해 주시는 거 참 좋아요 철수 직전에 아니면 일본 제품 중에 그 외에 그 유명한 베스트 프로그 무라타 하지메시가 한 브랜드 있잖아요 워터 무슨 브랜드 거기에서 이렇게 소라처럼 생긴 줄 풀어주는 루어처럼 생긴 게 나와요 그게 이제 무게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사서 혹시 구입하실 수 있다면 그거 사서 달아서 던져 던지고 감기만 하면 이게 물속에서 회전을 하면서 줄을 풀어주는 그런 루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걸 사셔도 사용하셔도 좋긴 한데 돈 주고 사서 하시기보단 지금 말씀드린 이 돌리는 방법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일론 라이든 플로로 카본 라이든 아니면 이런 PE 라인이든 너무 꼬이게 되면 라인 전체를 교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꼬임은 낚시 하시면서 자주 풀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낚시를 마치시고 한번 이렇게 물살에 낚시줄을 빈 낚시줄을 흘려서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고요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해 주고 꼬임을 풀어주시면 귀찮으시더라도 해 주시면 그게 쾌적한 낚시 환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꼬임을 피하시려면 너무 작은 릴에 붉은 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크기 릴이라도 풀의 구경이 큰 걸 사용한다 꼬임이 발생했다면 수시로 풀어준다 돌리는 방법이요 그리고 회전하는 루어는 가능하면 사용할 때마다 꼬임을 풀어주시는 게 좋다 낚시 마치고 라인을 한번 풀러서 흘려보내서 꼬임을 풀어주자 이게 바로 수명 낚시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베이트 캐스팅 릴에도 꼬임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베이트 캐스팅 릴은 사용하면서 드랙을 사용했다고 꼬이는 건 아니고요 회전하는 루어를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줄이 이렇게 꼬이기 스피닝 릴처럼 꼬인다기 보다는 오랜만에 사용을 하시면 스피닝 릴도 그렇고 베이트 캐스팅 릴도 이 릴에 낚시줄을 감아 놓고 한참 사용을 안 하시다가 1년 만에 몇 달 만에 예를 보면 코일상으로 수풀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이 좀 이렇게 들어가 버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몇 달 사용 안 하시고 오늘 낚시를 나왔다 하시면 낚시 시작 전에요 스피닝 릴도 그렇고 베이트 캐스팅 릴도 그렇고 줄을 이렇게 좀 빼 내셔가지고 낚시대 가이드 다 통과해서 어디다 좀 이렇게 잠깐 나뭇가지 해도 좋고 자동차 몰고 오셨으면 뭐 자동차 어디 손잡이 해도 좋고 어딘가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시고 한 20m 정도 줄을 풀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이렇게 세게 꾹꾹 좀 당겨 주십시오 긴장을 시키시면 스프 모양으로 코일상이 되어 있던 게 어느 정도 펴집니다 그 다음에 낚시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수분도 좀 먹고 그러면서 좀 줄이 꼬임 코일화 되어 있는 게 좀 풀어지죠 이런 것도 바람직합니다